반갑습니다 코코빌리 여러분 오늘은 프로페테롤 준비했습니다 베이비슈 30개 준비했고요 노텔라랑 생크림 오늘은 생크림 뿌려서 먹어볼게요 거기에 초코시럽 초코칩까지 뿌려서 먹겠습니다 오늘의 커피고요 잘 먹겠습니다 proceeded 끝 화를 봤어요 처음에 먹는데, 새우가 너무 좋아서 먹기 전에 먹었어요 오늘은 새우가 많이 먹었지만, 한 번 먹은 후에, 바삭바삭하니, 바삭바삭하니, 사이버가 잘 먹었어요. 이번에는, 바삭바삭하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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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흑불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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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. 깨지않고 그냥 껍질이 진짜루 진짜 짜장eses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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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아삭아삭 아삭아삭 치킨은 많이 느끼고, 치킨은 어디에 있는지 보인다. 이 생각도 굉장히 고소하고, 치킨은 정말 맛있어. 치킨은 한입에 패스! 치킨은 좀 많아요. 나는 내가 첫 입에 뺏어하는 것 같네요 나는 그의 뺏어는 정리가 없어졌어요 아시아 그리고 나는 뺏어하고 한입이 더 맛있네요 아삭아삭 맛있게 먹었죠! 이따가 들으며 맛있게 먹어야지 쫄깃쫄깃 안으로 먹었을때 고구마가 많이 먹었을때 고구마가 너무 맛있었어요 난리의 맛은 너무 맛있어 혈액젤리 아삭아삭 아삭아삭 치즈볼 고춧가루 오늘도 잘먹었습니다 3 2 3 4 5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